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살고 있는 알반이라고 합니다. 리옹은 미식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식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빠 또한 레스토랑 요리사로 일하고 계시죠. 특이한 점이라면 아빠는 어렸을 적에 꽤나 촉망받는 축구선수로서 엘리트 교육까지 받은 골키퍼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키가 180cm인 아빠의 신체 조건은 골키퍼로서 활약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아빠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축구를 포기하고 요리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셨지만 함상 키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열등감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키가 작은 사람들을 보면 키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자신의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며 작은 키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 화살은 주로 리용을 찾는 동양인들로 향했죠. 동양인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체격도 왜소했거든요. 저는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동양인을 싫어하는 아빠가 부끄러웠지만 그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동양인들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거든요. 레스토랑의 드레스 코드를 무시하고 슬리퍼나 샌들을 질질 끌고 오는 사람들은 100% 동양인들이고 프랑스인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지 자신들만의 언어로 주문을 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본적인 포크나 나이프의 사용법도 모르는 최악의 테이블 매너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동양인들이라며 말이에요. 저는 모든 동양인이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말하며 그들의 국적이라도 알아오라고 했는데요. 다음날 아빠는 그건 전부 한국인들이었다며 노발대발하시더군요.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인들이 그럴 리 없었거든요.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전부 매너있고 신사적이었고 어느 때 보면 프랑스인들보다 훨씬 예의와 매너를 중요시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제가 파리에 놀러 갔을 때 방문했던 한 식당에서도 한국인 사장은 엄청나게 청결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인 손님들 역시 굉장한 테이블 매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아빠가 잘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TV 속에 한국인들은 몹시 매너 있던데요. 그러자 아빠는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반 그러면 교양 없는 장면을 TV로 내보내겠니? 나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인 배우들은 키도 엄청나게 크더라. 동양인이 키가 큰 게 말이나 되니? 내 레스토랑에서 민폐를 끼치는 한국인들은 전부 왜소하고 키가 무척이나 작은 걸 보면 한국의 TV에는 따로 선발된 배우들만이 나오는 것 같구나.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인은 아시아 국가 중에 신장이 가장 큰 사람들 중 하나고 체격도 서양인 못지않거든요. 사실 저는 키 큰 사람이 이상형이기에 한국의 이와 같은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선 통계에 감탄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 신장이 큰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말한 걸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유럽인이 동양인보다 작은 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며칠 후에 아빠의 레스토랑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가 말한 한국인의 정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되었죠. 마침 아빠의 레스토랑에는 동양인 무리가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그들은 아람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경악스럽게도 그들은 포크와 나이프도 내팽개치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파스타를 짚는 교양 없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국적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쳤죠. 제가 본 한국인들은 이렇게 키도 작고 왜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샤워한 지 한 달은 돼 보이는 시큼한 냄새를 품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은 딱 한국인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졌죠. 저는 그들의 진짜 국적이 예상이 같고 그들 몰래 중국어 번역 앱을 켜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번역해본 결과 역시나 그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들이 왜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러나 5분 뒤에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들은 테이블을 마구잡이로 내리치며 무례하게 직원을 부르더니 이내 번역기를 들이밀었거든요. 그리고 그 번역기에는 자신들은 한국인인데 서비스 메뉴 하나만 갖다 달라고 적혀있더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프람스에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한국인 친구를 만들려는 프랑스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카페에서 일하는 제 친구만 봐도 한국인들만 보면 음료나 디저트를 서비스로 주며 호감을 표하곤 하죠. 그런데 도대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받는 특별 대우를 어떻게 안 건지 이들은 한국인인 척하며 단물만 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생충 같은 수법에 치가 떨렸고 직원에게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주방에 계신 아빠에게도 중국인들의 수법을 낱낱이 말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처럼 키가 작고 왜소하며 매너가 없으면 전부 중국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줬죠. 그러자 아빠는 놀라운 제안을 하시더군요. 알반 사실 내게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척이나 실망했던 터라 안 간다고 했단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오랜만에 가족여행도 갈 겸 같이 한국에 한번 가보지 않겠니? 제겐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저와 아빠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부터 키가 엄청나게 큰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전에 말했듯이 제 이상형은 키 큰 남자였기에 저는 자연스레 한국 남자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제 기질은 아빠에게서 물려받았는지 아빠도 프랑스 여자들보다 훨씬 길쭉한 한국 여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빠의 침 흘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고 이번 여행에서 저를 공주 모시듯 모시지 않는다면 엄마에게 이 사진을 그대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한국인들의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여기 아시아 맞니? 어쩌면 우리가 엄뚱한 비행기에 타서 다른 대륙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구나. 물론 한국인들이라고 전부 다 키가 큰 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대체로 180cm인 아빠보다 키가 컸지만 한국의 노인분들은 키가 작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온 아빠는 프랑스에서처럼 키 작은 사람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노인이더라도 무척이나 다부졌고 아시아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체격을 자라맸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뭔가 기세에 놀린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기 시작했고 아빠는 연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내 레스토랑에 있던 동양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정말 시끄러웠거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나 조용한 사람들은 난생 처음이야.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인들을 욕할 수준도 안 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부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지키고 있었고 아빠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아빠는 창문 밖을 내다보시며 한국의 자연과 경치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눈동자는 키 크고 날씬한 한국 여자들만을 보느라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확실히 한국 여자들은 매력적이긴 했어요. 분명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처럼 어려보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렇게 날씬할 수 있는 건지 그녀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여자들은 전부 모델 지망생인지 이렇게 동안의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저희는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운이 나쁘게도 저희는 한국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탄 모양이었는데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에서 놀랍게도 한국인들에게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동양인은 키가 작아서 싫다던 아빠는 한국 남자들의 큰 키와 체격에 저절로 숨겨져 버렸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거대한 나무였다면 아빠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쯤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파묻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좋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파묻혀 있는 입장으로서 아빠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 정도 혼잡함이면 사람들에게 나는 각종 땀 냄새에 찌들었을 것이고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진상을 부리는 중국인들의 냄새였다면 그 자리에서 질식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청결한 사람들인지 좋은 향기만이 가득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쾌적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 아빠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찾는 동양인들의 정체는 중국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저희는 원래 목적이었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부지런한지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학생인지 전부 앳된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아빠는 그만 한국인 남학생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다지 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자존심이 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빠의 키가 180cm인데 팔꿈치에 얼굴을 맞다니 화날 만도 했죠. 그리고 실수로 팔꿈치를 휘두른 한국인 남학생은 키가 19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는 몹시 예의바른 성격인지 그 즉시 아빠에게 사과를 하며 괜찮냐고 물어봤고 아빠는 그의 정중한 태도에 화가 많이 풀리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모델처럼 보이는 늘씬한 한국 여학생이 가방을 뒤지더니 자신이 가진 반창고와 바르는 약까지 꺼내서 아빠에게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지 저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르르 내린 뒤 저와 아빠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빠, 쟤네 얼굴을 보니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같았는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죠? 한국인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러자 아빠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강력히 부인하시더군요. 남자는 최소 190cm는 돼 보였고 여자도 너보다 크더라. 그런데 학생인 게 말이 되니? 분명 그들은 회사원일 거고 그들이 맞춤으로 입은 옷은 교복이 아니라 회사 유니폼일 거야. 사실, 아빠도 정답을 알고 계신 눈치셨지만 저는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마침 근처에 한국 역사박물관이 있길래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시아의 범주를 넘어선 무지막지하게 큰 신장과 엄청난 체격을 가진 한국인들은 근대까지만 해도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키가 엄청나게 작았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평균 키가 쑥쑥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지금 이들은 유럽인들보다 키가 커지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유전자까지 전부 노력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에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빠는 자신은 운명을 스스로 바꾸지 못했고 결국 과거 속에 머물게 되었다며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끝까지 노력해볼 걸 자신 스스로 한계를 점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죠. 그러고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국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시며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확실히 한국인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존경할 만했죠. 한국인들은 피 땀 흘려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이제야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존경스러운 사람들에게 숟가락을 얹을 생각을 하는지 저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괘씸해졌습니다. 아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야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부터 중국인들에게는 국물도 없을 거라고 목첨껏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저보고 한국 여자는 키가 크고 예뻐서 좋다고 말씀하시며 다음 휴가 때도 함께 한국에 오자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방금 전 눈물을 흘리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유부남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키가 큰 한국 남자가 이상형이 되었던 참이라 아빠의 제안을 습락해버렸죠. 뭐 아빠의 모습을 보면 바람둥이 같은 프랑스 남자는 도저히 못 믿겠기도 하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부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개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신규 인력도 채용하는 등 러시아를 등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요타나 엔비디아 등 러시아의 끝까지 남아있던 글로벌 기업들마저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를 떠나는데 한국 기업은 철수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이런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삼성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의 이기적인 자국주의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들이 삼성이 복귀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연내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추진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팔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매체 이즈베스티아도 삼성의 복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동신에 따르면 이즈베스티아는 회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삼성이 10월 판매에 나설 수 있다며 소매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선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경우 선적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에 대변인을 동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끊임없이 삼성의 복귀 소식이 보도되고 있으며 삼성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회사 소식통에 의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을 거의 확정적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를 통해 신규 인력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약 30여 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현지 매체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구소 신규 인력 채용 외에도 러시아 내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대규모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삼성은 모스크바에 있는 삼성그룹에 병행 수입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러시아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제품 수출 중단 발표는 했지만 러시아 사업 자체는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삼성의 복귀 소식은 조만간 사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이 가시화되며 미국 언론은 삼성전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은 삼성이 미국에 대해 러시아 제재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해한다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라이키 엔비디아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앞다퉈 러시아를 손절하며 철수하겠다고 밝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만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이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런 선택이 이해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태들을 보면 한국 기업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홀대한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미국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되니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미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내에서 비판의 여론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정부의 행동으로 미국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요. 한 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결과는 도를 들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일 뿐이었다며 현 미국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국가 지도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잘못된 행동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미국은 대 러시아 제재로 육아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나쁘게 바뀌었죠.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재 정책은 미국 납세자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도를 들어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기업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국주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교역을 키워가는 중이었고 러시아에는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게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다 피해만 아느란 소리죠. 심지어 제재만 가하고 막상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한국 기업에게 미국에만 투자하고 러시아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 삼성도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신제품 출시를 멈췄었죠.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삼성으로선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삼성전자를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조사에서 6년 연속 1위로 뽑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요.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한국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삼성 제품은 인기가 많죠. 백색가전, TV, 오디오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도 한국 제품은 어김없이 1위였고 스마트폰의 인기도 좋아서 러시아 모바일폰 시장 점유율의 3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두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는데요. 그러나 한창 잘나가던 러시아 시장을 두고 미국의 뜻에 따랐던 한국에게 돌아온 건 미국의 홀대뿐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30년 동안 쌓았던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미국과의 관계마저 삐거덕대고 있는 이상 한국 기업은 해외 시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선두였던 러시아 시장을 현재는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삼성 등의 한국 기업은 러시아 시장의 복귀를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 업체들은 삼성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의하면 샤오미와 리얼 및 아너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품질면에서 중국 제품은 삼성보다 좋지 않아 러시아 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품질과 성능을 내세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면 삼성은 중국에게 넘겨준 러시아 시장을 다시 빼앗고 러시아 내의 전자제품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러시아 IT 전문지 텔레콤 데일리는 이러한 소식에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다며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전 판매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대국 미국도 러시아 제재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러시아 시장을 노리는 게 미래를 생각했을 땐 더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익명의 한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사업이냐 평판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현재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미국 손절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언제쯤 한국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미국 정부는 제대로 된 처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에게 간섭하는 행태를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자랑 KF-21 전투기에 한국산 스크램 제트 엔진에 들어갈 고속 추진관 기술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확보다는 소식입니다. 스크램 제트 엔진 구조는 단순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가장 높은 엔진 형태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번 한국형 스크램 제트 엔진 개발이 대단한 이유는 개발 속도 때문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반세기 넘게 매달린 기술 개발을 한국 기술진은 20년 만에 주파했습니다. 200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극초음속 공기 흡입식 추진기관 연구에 나선 이후 전력 질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용 램 제트 엔진이 마하의 초음 속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기술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국내 개발이라는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대체하고 같은 성능의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미사일 무기에 장착할 램 제트 엔진도 함께 개발하는 동시에 파생형인 스크램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진들은 항공 엔진 독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단우리호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엔진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엔진 첨단 제조업은 그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형 고속 추진관과 스크램 제트라는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초음속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스크램 제트 엔진은 램 제트 엔진의 파생형으로 마하 5 이상 속도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램 제트 엔진은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 속도가 마하 1.2 이상이지만 엔진 연소실 내부 충격파로 속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소 단계에선 마하 1 이하 아움 속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비행체가 마하 5 이하 속도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속도에 진입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엔진 연소실 내부에 충격파가 너무 커져 내부 압력과 온도 상승으로 엔진이 터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초음속이 가능한 스크램 제트 엔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스크램 제트는 터보 제트나 터보 팬과는 달리 추력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애프터버너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램 제트는 고고도에서 모을 때 효율이 크게 올라감으로써 지그재그 패턴에 맞춰서 엔지니어를 분사시키고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킴으로 연료를 많이 뿌릴수록 더욱 강력한 출력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램 제트 엔진 내부에서 초음속으로 흐르는 공기의 연료를 분사해 연소 반응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마하 5 이상의 속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KF-21 전투기에 답재될 스크램 제트 엔진은 마하 4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F-414 터보 팬 엔진과 비교해봤을 때 크기 대비 출력이 매우 우수한 점도 특화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크램 제트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터보 팬 엔진보다 단순화된 부품 덕분에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돼 KF-21 전투기의 정비성은 높이고 운용비는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의 핵심으로 설계된 스크램 제트 엔진 기술을 완전히 자립화시키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프로젝트를 점진적인 개발 단계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램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고속 추진관 외의 모든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100% 국산화 한국산 전투기 심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죠. 최근부터 로키드 마틴이 밀고 있는 표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는 속도가 스텔스이다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 레이더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가 진정한 스텔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램 제트 엔진을 포함해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용 엔진으로도 병행해 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2022년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무기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현무삼에 들어가는 차세대 순항 엔진 기술 획득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소형의 스크램 제트 엔진을 비행시킬 최적의 기술력까지는 확보했다는 발표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죠. 만약 스크램 엔진이 답재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양산에 성공한다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함대나 항모전단들도 방어하기 어려워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램 제트 엔진은 이제 미사일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되었는데요. 미사일이라 하면 파괴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미사일의 가격이 비싸면 양산이 불가능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스크램 제트 엔진은 로켓 엔진보다 효율이 좋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단 연료와 함께 산화제까지 싣고 날아가야 하는 로켓에 비해 크램 제트는 연료만 답재하고 산화제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로켓 엔진보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면 가격도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에 적합하며 구조 또한 하나의 긴 관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크램 제트 엔진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만 일단 발전만 시킨다면 마하 유기상은 기본이며 마하 15의 항공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는 스크램 제트 전투기와 미사일을 넘어 스크램 제트 항공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인데요. 실제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스타트업 허미어스는 음속의 5배인 마하 5로 나는 여객기를 2029년 시험 운항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허미어스 최고 경영자인 AJ 피플리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방기술 응용 수준과 자금 조달 환경으로 볼 때 5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앞으로 스크램 제트 엔진은 항공기술 분야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 스크램 제트 엔진 개발은 25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 수출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40년 만에 이룬 각종 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램 제트 엔진 완전 국산화는 꿈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스크램 제트 엔진 국산화를 위한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스터빈 엔진 개발과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할 한국은 전투기용 스크램 제트 엔진 개발까지 충분히 가능한 기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극비리 기밀급으로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KF-21 전투기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대 초중반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제작한 KF-21 프로토타입의 스크램 제트 엔진을 답재하며 국산 엔진은 2030년까지 평가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수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멀찍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람회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질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의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고등학교 교사인 미사닝입니다. 오늘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고대하는 연내 수학여행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 및 지리교사로서 저는 항상 여행이 교실의 한계를 넘어 시야를 넓히고 교육할 수 있는 힘을 믿어왔습니다. 작년에 미국 여행은 교육적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배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여행지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 회의실은 제안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때요? 미술교사 마사시가 르네상스 미술을 떠올리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스페인은요? 스페인어 선생님인 미카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흔한 유럽 여행지들이 거론되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조용히 있던 한국어 문화 담당 선생님인 미사닝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일반적인 유럽 여행과는 확실히 다른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호기심과 회의가 뒤섞인 반응이 뒤섞인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왜 거기로요? 과학 선생님인 스스무 씨가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똑같지 않나요? 케노구 씨가 회의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봐요. 한국은 풍부한 역사 활기찬 문화기술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케이팝이나 전자제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구하고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흥미를 보였지만 다른 교사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한 반면 다른 일본은 더 익숙한 유럽 여행지를 기대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 이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선왕조부터 일제강점기 같은 경험을 하고 한국 전쟁의 역사 그리고 혁신과 문화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한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에 대해 밤을 새워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환경 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자 직원 회의실은 의견 대립의 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학생들에게 기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의 다른 선생님과 저는 학생들에게 기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의 다른 드디어 투표율이 다가왔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결정을 발표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모범심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대중문화를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만접했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반면에 좀 더 익숙한 유럽 여행지를 기대하며 덜 열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탐구하며 가장 몰입도 높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그 여정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여정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발표 후 몇 주 동안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기대와 약간의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행 코디네이터로서 저는 물류 준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다양한 게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지식은 K-POP 밴드, 한국 드라마 하이테크 브랜드 등 인기 미디어에서 접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깊이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이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일련의 문화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기획했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김 선생님은 이 세션을 이끌 며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측 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고대부터 현대에 급속한 발전이라는 기적을 이룬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다 과학적인 설계로 찬사를 받는 한글에 대해 배우고 한국 사회를 형성한 철학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과 한국 전쟁이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단순히 팝스타와 스마트폰의 나라로만 보지 않고 복잡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인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유럽 국가에 가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낯선 여행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풍습, 언어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한국어 기초 문장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국 여행을 반대했던 해밀턴 선생님 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아시아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좋지 않은 비교를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 경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솔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에티켓과 전통, 현재 사회 이슈를 익히며 한국에 대해 배우는데 몰두했습니다. 학생들을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문화를 존중하고 정보에 입각한 방문객으로 안내할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모였을 때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했음입니다. 학생들은 궁궐 번화한 서울의 거리, 유명한 한국 음식 등 가장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스스무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투덜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며 점점 좁아지는 아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성과 효율성을 상징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북적거리면서도 질서정년해 유럽공항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학생들은 기대와 궁금증으로 눈을 동그란 게 뜨고 저를 한 줄로 따랐습니다. 한국공항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흠잡을 데 없는 전문성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덕분에 출입국 수속 이원하라고 번거로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을 순조롭게 통과하는 동안 학생들의 안도감과 설렘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청결함과 차분한 시민들의 태도에 즉시 감탄했습니다. 공항의 번잡함 속에서도 질서와 평온함이 느껴지는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시내를 지나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전통 안옥들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조합은 풍부한 역사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는 한국의 시간 여행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인천대교를 지나며 서해에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차창에 얼굴을 붙인 채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한국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에 번화한 쇼핑 지역 중 하나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패션부터 한국 전통 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한 공기는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학생들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에 매료되었습니다. 명동은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떡볶이, 어묵, 치킨과 같은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의 모습에 흥미를 보였습니까?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전통 한식당에서 했음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눈앞에 놓인 음식이 낯설어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비빔밥과 김치, 불고기를 맛보고 나자 우려는 이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학생들은 첫 인상과 하루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스스모 선생님도 우리가 경험한 질서, 정연함과 따뜻함에 놀라워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경험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면을 취한 후, 호텔 로비에 모인 우리는 서울에서의 첫 하루를 맞이할 설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서울의 중심부를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노점상들이 노점을 차리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의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도시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 생활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패션, 뷰티, 대중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상점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스킨케어 제품부터 기발한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틀 중 상당수는 한국의 뷰티와 패션 트렌드 가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울에 도착했을 때 주저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서울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탐험가들이었습니다. 계속 둘러보다가 우연히 전통 한복 대여점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흥미를 보였고, 곧 화려한 옷감으로 치장하고, 옛시대의 왕자와 공주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순간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인근의 남산골 한옥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가옥을 재건축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마을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을에 묘사된 건축물과 생활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 자리한 타워에서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내려다보니 고대와 현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학생들의 눈에서 경외감과 감탄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대화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좋았던 순간, 서울의 다양성에 대한 놀라움,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공유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한국 유산의 풍요로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반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등 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모험을 준비하는 동안 아침 햇살이 서울을 따스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의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는 김치 만들기 워크숍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편안해진 학생들은 앞으로의 하루를 기대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아늑한 한국 전통 가옥인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향신료와 발효 야채의 향기가 공방에 들어서 자마자 우리를 반겼습니다. 공방은 따뜻한 미소와 공예에 대한 전염성이니는 열정을 가진 팔은 할머니 이 여사가 운영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한국 문화에서 김치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 음식 유산의 상징이자 혹독한 겨울과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온 필수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역사에서 김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이 여사는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전통 공동체 관습인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 내재된 깊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나눔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워크숍의 실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여사는 배추의 종류를 고르는 것부터 고추,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재료로 복잡한 양념을 만드는 것까지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직접 시현했습니다. 앞치마와 장갑을 낀 학생들은 열심히 선생님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실험을 하는 동안 교실안은 웃음과 수다로 가득 찼습니다. 각 그룹은 레시피에 자신만의 개성을 더해 매운맛을 더하거나 더 부드러운 맛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것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창의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공동의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장 담그기 세션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단순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통과 풍습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동참했음입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생들도 이제 완전히 몰입하여 손에는 고추장이 묻고 얼굴에는 자신이 만든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가 완성되면 시식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학생들은 한입 베어물자마자 표정이 의심해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치는 매콤하고 톡 쏘는 복합적인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땀의 결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여사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자신의 가족 김장, 전통과 이웃과 친구들과 김치를 나누는 기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한국 문화의 혼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은 집으로 가져갈 김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까?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맛과 기술 그리고 그들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치 워크숍은 그들에게 새로운 요리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나눔, 공동체, 전통이라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며 몰입형 문화 체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치 워크숍은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의 중심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의 힘을 일깨워준 발견과 연결의 하루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이 끝나가면서 씁쓸한 기분이 저희를 감쌌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부터 고궁의 고즈넉함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이제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우리의 일부가 된 이 땅과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엄숙한 분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겼지만 마음은 무거워진 채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한국에 도착했던 학생들은 이제 보물같은 추억과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안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공원에서 진행된 성찰 세션이었습니다. 무성한 녹음과 산들바람은 사색에 잠기기에 완벽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경험과 가장 좋았던 순간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과 더 넓게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명씩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 담그기 체험,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경외감, 궁궐의 엄숙한 아름다움, 명동의 활기찬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난 사람들, 경험한 친절, 다양성, 역사회복, 탄력성에 대해 해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의 회의적이었던 해밀턴 선생님도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선입견과 여행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에 스며든 공동체 의식과 존중의식에 감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이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울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며 세계의 다양성에 대해 더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단순히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마치 제2의 고향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다시 방문하며 이번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고향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설렘과 그리움이 뒤섞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며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고 우리 모두는 숨가쁘게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생각에 잠겼습니까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연락을 약속하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한국 재방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도 속 이름에 불과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학생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휴식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군골, 거리, 음식, 사람들 등 한국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은 여행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 것이 놀라웠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 익숙한 곳으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떠났다가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많은 것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해중 문화의 홍보대사가 되어 돌아왔던 것이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수학여행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적 발견의 여정이었음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평생 간직할 추억과 미래를 설계할 교훈, 그리고 전 세계와 공유할 이야기를 선사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길을 가며 흩어질 때 저는 기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우기 위해 떠난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의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와 일상적인 생활이 재개되었지만 복도와 교실에는 한국에서의 모험의 메아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우리가 방문했던 유적지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역사와 현대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한국 문화에서 공동체와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 설명하면서 한국 요리의 뉘앙스를 탐구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한 발표도 있었음입니다.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전통의 보존, 근로윤리, 한국 고유의 사회적 관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스스무 선생님은 한국의 사례를 수업에 접목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경제학 수업에서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사례 연구로 삼아 다른 나라들과의 유사점과 대조를 이끌어냈음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은 우리 공동 경험의 소중한 일부로 남았었습니다. SAI 학생들은 명동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이나 경복궁에서 경외감을 느꼈던 순간 등 여행에 대해 자주 회상했습니다. 많은 학생에게 이번 여행은 더 많은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추구하고, 자아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적 상식을 넘어 공감과 열린 마음,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인성과 이해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